제 제일 안타까운 건 중간에 건전한 국민의 양심과 상식이 매도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를 싫어해요. 보수 쪽 바가 되면 국민들을 빨갱이로 내옵니다. 건전한 어차피 양쪽에 골수 바들은 있어요. 빼고 얘기하자고요. 중간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평균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 바가 볼 땐 종북으로 보고 이쪽 바가 볼 땐 뭐로 봐요? 자한당 뿌락지로 보고 있다고요. 그럼 이 국민의 양심은 누가 대변해 줍니까? 훨씬 수도 많고 강력한데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슴 치고 살아야 돼요. 누구도 내 얘기 안 해주는구나. 정치인들은 지를 유리한 것만 따지고 넘어가는구나. 자 보세요. 운동권 제가 지적했었죠. 운동권 패들은 민주화의 공은 있지만 결국 자기 팬들 관리밖에 안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요? 상식이요? 관심 없어요. 운동권 논리로만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싸우는 자기들이 선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말하는 이런 양심적 판단을 뭐라고 하냐면 알량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저기 이 보수, 수구 세력은요. 뭐만 관심 있죠? 산업화에는 공이 있지만 뭐에만 관심 있죠? 자기들 권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요. 자기 거 뺏으러지는 빨갱이로 봐요. 다. 내 걸 노리는 빨갱이로 봐요. 뭐 좀 개혁 좀 하자 그러면 또 내 거 뺏으려고 저 빨갱이들이. 빨갱이들 세뇌돼서 저러지 않을까? 자, 운동권들은 저 진보 세력들은 어때요? 우리가 민주화 우리가 시켰다 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선이라고 독선적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을 누가 공격하면 저것들 아마 세뇌돼서 그럴 거다. 자한당 뿌락실 거다. 일벨 거다. 세뇌됐을 것이다. 근데 결국 들어가 보면 뭐예요? 서로는 뭐하고 있죠? 자기들 손익 계산만 하고 있죠. 여기 양심 계산하고 있는 분 있나요? 저희는 알잖아요. 양심 분석이 어떤 건지. 홀이 피해. 나한테, 우리 당한테 이롭냐, 우리 세력한테 이롭냐, 해롭냐만 따지지. 그것만 따지지. 그거 따지나요? 이게 국민들, 평균 국민 상식과 양심으로 볼 때 자명하다고 할까? 찜찜하다고 할까? 이거 따질까요? 이거 따지는 정당이, 이거 따지는 세력들이 더 힘을 얻어야 이 나라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요? 양쪽 끝에 빠들이 있고 대다수의 이 국민을 설득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국민의 양심과 상식을. 이걸 설득해 가지 않으면 결국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다고요. 자기를 끼면 신나버리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해도요. 보고 있는 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들만 신나는 논쟁을 하면요. 점점 더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양심 분석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평균 상식이 어려울까요? 평균 상식이 지금 뭘까요? 조국한테 속았네요. 그거를 그러면 만족시켜줄 뭔가 사제나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속았다고. 적이라고 규정해버려요. 이런 무식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지 아집의 극치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짜증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정치인들이 돌보고 위혜해야 될 사람들은 이 평균, 대다수의 평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인데 이분들은 돌보지 않는다. 왜? 새 싸움으로 생각하고 다음 정권 누가 먹고 총선 누가 먹고만 생각하니? 말이 되나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국민들만 이해하려 합니다. 너희는 너네 정당 그러다가 망해? 해도 괜찮아요. 부기용화 누리려고 만든 정당도 아니에요. 저희 정당 목표입니다.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겠다. 이쪽에 양심이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평균 양심도 여기 있어요. 평균 상식도 여기 있어요. 대다수를 위한다는 홍익철학에 의해서도 이분들을 위하는 게 맞아요. 먼저 위하는 게. 무조건 저희는 양심 편입니다. 국민의 양심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양심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국민이 되자. 정당 정치인들은 믿지 마시고 국민들끼리라도 국민 위하자.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도 있어요. 국민들끼리는 철저히 국민 편이 돼야지 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가? 대접도 못 받으면. 국민은 국민 편이 돼야 된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끼리 서로 위합시다. 한 국민이 속이 쓰리다 그러면 위로해 주고 조국 진짜 나 실망했다면 같이 안타까워해 줘야지 거기다 대고 가짜뉴스 믿으셨구만? 딱 이럽니다. 요즘 무섭더라고요. 댓글이 살벌해요. 아 진짜 조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패친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에요. 조국을 믿고 따르는데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이 재밌었어요. 아 찜찜하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지금 분석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찜찜한데 분석은 하기 싫고 장관감은 맞는 것 같은데 아 했으면 좋겠는데 아 뭔가 찜찜한데 그나마 자기가 찾아내신 게 그래도 그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좋지 않을까 입시 관련된 부분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말 다 하니까 바로 덧글에 물어보는 줄 아세요? 가짜뉴스드에 이미 서구셨군요.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찜찜함에 들여다보면 서로 다 대화가 될 텐데 그것도 아시겠죠? 서로 조금씩 찜찜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터놓고 자명하게 얘기하면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하나 된 양심 기준을 지금 당장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철학책 다 던져놓고도. 이렇게 실전에서 우리가 양심이 드러나고 이 보살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속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덮어버리고 무지와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 위해야 돼. 그게 자명한 거야. 자한당이 승리하면 절대 개혁 안 돼. 우리 편만이 개혁할 수 있어.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그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너는 이미 속았어. 우리가 이겨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개혁이야. 자한당이 하는 건 개혁이 아니야. 왜? 공산주의 논리에서는 자본주의는 악이거든요. 또 이쪽은요. 그래서 이쪽은 친일파일 뿐이고 악일 뿐이에요. 이쪽 논리에는 나를 지금 국민들한테 저쪽은 빨갱이일 뿐이야. 뒤에 중국 있어. 몰랐지. 이쪽은요. 뒤에 일본 있어. 몰랐지. 둘이 지랄하고 있어요. 대다수 국민들은요. 까빡할 뿐입니다. 이 답답함. 어떡하지 하고 촛불 들었다가는 바로 자한당, 뿌락지, 가짜뉴스에 속은 사람 돼요. 한국인인 이상 이 다이나믹한 현실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 그런 모습을 해야 하거든요. 옵니다. 또 한편 가볍게 내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nostro 소원이ita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